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39개 시군구에서만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22년 8월부터 일부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 사업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 단체들은 기존 시범 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신규 참여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